하유 성혜미님께 오늘은 무슨께 파크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이제 27이요 요즘 이제 청년 치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좀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유성님 이제 앞에 3이잖아요 네 이제 서른이기도 하고 애초에 20대 중반부터 저는 청년 치매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벽에 똥칠 안 하고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 고미를 안다고? 제가 그래서 파크모님 청년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나의 청년 치매를 예방하고자 아 그럼요 그럼요 전 이미 늦었고 아 아주 좋은 취지네요 양털을 이렇게 5개 꺼내세요 F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설치가 되죠 그리고 좌클릭하면 또 깨지죠 F 다시 누르면 돌아오죠 예예 자 이걸 제가 드는 양털을 제가 방금 말한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들었어 F 우클릭 좌클릭 F F는 꼭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고요 1분 동안 몇 개 할 수 있느냐 가자 브로색 파란색 파란색 어? 초록색 이거 이렇게 들고 왼손으로 해야 돼 이거 빨간색 아 얘 오른손이 왼손이지 연두색 응 보란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발간색 파란색 빨란색 해 깔려 파란색 보란색 보란색 연두색 조록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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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파란색 저기요 파란색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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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려! 아 보라색까지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준비됐어요? 보라색 초록색 연두색 파란색 파란색 연두색 보라색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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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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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근데 몇 번을 세고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연두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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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 연두색! 아 오케이! 몇번 했는지 시스템 만든거 까먹어가지고 제가 셀거에요 영상에서 미친놈이에요 혹시? 이거 왜 했냐면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으니까 청년치매 예방을 하고자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헷갈리는걸 가져와봤습니다 청년치매 치가 제일 심하게 없어 너한테 그래? 저는 서른이라서 이미 늦었어요 어린놈 새끼가 어?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어? 그렇지 연두색! 파란색! 오른손으로 했잖아 방금 왼손으로 옮기고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보라색! 양손에 들고 하면 안돼요 파란색! 초록색! 연두색! 빨간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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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어? 연두색! 보라색! 또 진짜 취했어요? 초록색! 어? 하야색! 보라색! 파란색! 연두색! 연두색! 소록색! 아야아 야 너 진짜 취했냐? 넌 왜 이렇게 못해요? 뭐 쓸까워! 으흐흥 힛 초록색 파란색 완도색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완도색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아 똑같은 색깔 파라색 보라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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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보라색 초록색 연두색 연두색 파란색 빨간색 연두색 연두색 ㅋㅋㅋㅋ 흥갈리네 아아아아아아아아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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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